마무리 짓자 마무리 짓자 마무리 짓자 아야 피 채워야지 피 채워야지 피 채워야지 아무리 정신없다고 피는 채워야지 들어가서 간다 아니지 완성품부터 자 됐다 아 풀템이다 풀템이야 아 벌써 이거 21분에 풀템 나오는건가? 잠중이님께서 팬클럭과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깨어나라 에어컨이여 도망쳐라 좋아 아아잇 아아잇 야 니리 어떠냐 이마 맛이 어떠냐 트위치 니가 잘 컸다고해서 나한테 한번 한방에 안죽을거같지? 어? 지금은 내가 무리했는데 다음부터 무리 안할거 존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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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야가자 존야가자 여러분들 죽은 기념으로 제가 여러분께 아 죽은 기념으로 이 시간도 헛되게 보내지 않게 여러분께 좋은거 보여드리겠습니다 마구마구 클릭해주세요 마구마구 클릭해주세요 샤이닝스토리 친구들과 협동 플레이 같이해 통쾌한 액션의 검사 화려한 스킬의 마법사 짜릿한 손맛의 궁수 아군이 다녔습니다 첸스토로의 RPG 적을 처치했습니다 샤이닝스토리 샤이닝스토리 시청자와 나의 스토리 샤이닝스토리 좋았다 오우야 뭐야 엄청 세잖아 나 좋았다 가자 오오 앨리스 앨리스 아우 허벅지 간지러워 허벅지 좀 긁고 아우 다섯번 클릭했다고? 아 너무 고마워요 근데 그게 다섯번 클릭해서 효능이 있나 없는지 모르겠네 있는지 없는지 다섯번 클릭해서 이거 효능이 있나? 한 번만 클릭해서 예보되겠지 않을까? 중복적인건 거기서 감지하지 않을까? 오케오케오케오케오케 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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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오오 내다 떼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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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고 떼꼬!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좋다 좋다 라바돈 가자 라바돈 라바돈 야 이거 이거 먹어 이거 자 여기다 밀어줄게 이거 먹어 이거 먹어둬 안다나 이거 너 먹어라 집에 가서 라바돈 좀 맞추고 올게 친구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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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서 지능의 여행 하나 나와야죠 어? 여기서 이거! 야 쿨타임! 쿨타임! 쿨타임을 위해서 지능의 여행 하나 나와야지 이거 지금 저쪽이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꺼져있는게 아니네? 왜 전체말이 안나오는데 우리팀이 전체말로 마련하는거지? 어떻게 된거야? 한타 합류해야돼 내가 공허의 지팡이가요 이제는 존냐 갈거야 이제 존냐 갈겁니다 존냐를 가야지 지금은 마간이 필요가 없어 마간을 왜 해? 마간 없으면 필요한데 어우 아니다 공허의 지팡이 갑니다 장난아니네 쟤 저자씨 저거 장난아니구만 공허의 지팡이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쟤가 좀 어 너무 저거했네요 겸손하지 못했네요 공허의 지팡이 갑니다 야 문도가 엄청 커졌나? 야 뭐야 아이템봐! 아 이 징그러운 놈! 벤시의 장막이랑 정력여행선 갔어! 아아씨 아아 마간 무조건 가야 된다 공허의 지팡이 가야된다 쟤 한 200되나보다 봐봐 150쯤 되겠다 그 쟤가 풀면 자 저거 못잡아 야 2차 2차 미드 밀어 저거 그냥 냅둬 어차피 쟤가 믿는거보다 우리가 믿는거 훨씬 빨라 아아 아아 이거 그냥 큐 다 맞췄으면 좀 고수같았는데 그게 좀 아쉽다 좋아 저 영양 빨리 먹어주고 오케이 밀어주자 오케이 밀었다 진미야 밀었고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아아 뭔가 엄청 못하는거같은 느낌이야 느낌만 그런거겠지 느낌만 느낌만 그런거겠죠? 잘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잘하고 있는데 느낌만 못하는거 다처럼 보이겠지? 오케이 문도가자 오오! 야 문도를 가면 여기에 뭔가 오겠지 그렇지 소나가 이쪽으로 오겠지 나이스 트위치로 자르지 못했지만 어쨌든 간에 뭐 어 선방을 했으니까 빠지자 여기서 도착을 파괴했습니다 바론 먹었어? 야 어디갔나 했더니 바론 먹었구나 구체 좀 모으고 가라고? 구체를 못 모으지 지금 이 근처에 내가 없는데 구체로 기엠 모니 친구야 아 Q를 써놔야겠다 Q를 맞네 맞네 Q를 써놔야되네 근데 지금 왜 써놔? 궁이 없는데 뒤에서 아아악 야 나 어디갔냐 아아 야 뭐야 쟤 왜이렇게 세냐 다죽겠는데? 야 귀염둥이 한방 너 살수 있냐 느리게 느리게 Q로 느리게 Q로 느리게 Q로 느리게 친구야 느리게 Q 그렇지 잘한다 공허지팡이 공허지팡이 아아악 아깝다 잘하고있어 어쨌든 간에 트윗이 이익때문에 다 죽었네 애지간히 못하네 해물님 엄청 잘하고있습니다 지금 이정도로 잘해본게 너무나 오래돼서 기억도 안날정도 잘하고있어요 아깝다 아까워 아 아 아 하하하하하하하하 다들 이거 싸우는거 먼저 베인 베인 가자 나의 동료 펫하 네 펫하 한 명 잡았어 한 명 잡았어 나이스다 아 트위치를 못 잡으니 진짜 갑니다 자꾸 개피로 살아나가네 트위치가 이거는 지금 쓰면 안된다 친구야 야 저거 왜 이렇게 빠르냐? 뭐야 저거 왜 이렇게 빨라 오케이 스턴 친구야 붕은 붕은 그래 빠져야지 친구야 잘가라! 안녕! 각! 딱! 아하하하하하 됐다 아아 갑자기 몸통을 비뚤어가지고 아 날개를 축축추려가지고 총각김치 위에 올려서 밥에 한술 솔솔 떠가지고 뜯어온 힘쌀밥에 케일 날개 올려가지고 먹어야 되는데 아 아깝다 아깝다 아까워 들어와서 가자 이 자식이 또 나를 그냥 예쁜 애만 보면 다 죽을거야 어 어 아 트위치가 저런 곳에 숨어있다니 매우 간악하고 사악하구만 아 깜짝 놀랬어 저럴 줄 몰랐는데 뭐? 해물파전 시바 존나 못하네? 하하하하 좋았어 내가 보여주마 니가 나를 그런 식으로 자극한다 이거지 니가 그런 식으로 나를 자극하는 건 내한테 정신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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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약을 먹겠네 해물님 자살의 반대말이 뭔지 아시나요? 타살 자살의 반대말 타살 살자같은 오그라드는 말하지 마세요 타살의 반대말은 정확하게 타살이니까 간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 아 아깝다 아까워 아 아까워 엘리스가 너무 세다 딜이 엘리스가 마방까지 높았네 딜까지 세가지고 그게 좀 아쉽네 야 이거 베인아 니가 다잡을 수 있겠냐? 이거 베인아 니가 다잡을 수 있겠어 그 친구야? 아어어어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아잇 재미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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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했다 친구들아 아유 아쉽다 아쉬워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길수도 있을것 같은데 아쉽다 아쉬워 친구들이 내 살이 깨져가지고 블라디가 있고 룰루가 있고 해가지고 베인하고 베인이 정신만 차리면 블라디가 궁썼을 때 룰루가 급성장 베인한테 걸면서 뭔가 이렇게 그림을 만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좀 아쉽네 내가 트위치는 잘라줄 수가 있거든 트위치는 내가 확실히 잘라줄 수가 있는데 그게 좀 아깝네 트위치는 내가 자를 수가 있는데 아... CS를 좀 먹자 CS를 해물님 지는 것도 지겹잖아 뭐가 지겨워? 승리를 향해 가는 것은 언제나 즐겁지 너 먹을래 눈이야? 돈끼리 하면 네가 먹어도 좋아 또 왔어 50원 먹었다 아싸리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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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조용가면서 조용가면서 버스하라고? 야 임마! 지금 내가 임마! 버스 운전중인데 이 녀석아 어? 얼마나 지금 길이 오톨도톨하는줄 알아? 어? 베인이 임마 지금 버스 지금 전복시키기 일부 직전인데 어? 전복시키면 좋지 전복은 임마 영양가도 많고 비싼 해물이니까 나이스 해물팔는데 전복들어가야 맛있지 좋아서 이거 욕먹자 얘들아 어어ㅓㅇㅇ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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도 뭐하는거야 뭐 문 도 이리와 오케이 야 왜 가드 왜 글루건이야 친구야 너 글루건 죽는대 베인 니넥 알아서 죽여라 난 여기 있을게 이거 내가 잘라먹을 수 없나? 야 여기 아는 것 같다 내가 여기 있는걸 도망가자 하지마 제발요 아 제발요 다시 생각해보세요 아아아아아아아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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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고질라 두마리 온다 야야야야 도망가지마 야야야야 손 보라색으로 빛나면 무조건 AK1이야 도망가 야 도망가 도망가 이거 내일한테 한거야 손이 왜 보라색으로 빛나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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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이 아니다 그치 아 이길 수 있을 것만 같은데 이길 수 있을 것만 같은데 이거 이기는게 너무 어렵다 이거 판 다음에 돈을 좀 모은 다음에 주문룡 이거 쓸데없이 흔들 파는 다음에 존야를 좀 갈게요 존야를 빨리 가야겠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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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야 쉽지 억제기가 곧 재생생됩니다 야 바텀으로 가자 바텀으로 바텀으로 또 먹힘 빠빠 와딩은 개나 잡소 또 먹혔다고 괜찮아 다음건 우리가 먹자 그러면 다음건 우리가 먹으면 되지 어 적팀이 내 저 남자가 섭취했다는데 저기 전장을 지배한다 이런걸 잘리면 안돼 그냥 내주면 내줬지 이런걸 잘리면 안돼 친구들아 좋아 야 야 거짓말 안치고 제대로함 제대로하게 좀 믿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호잇 호잇 두드려주기하고 스피해지고 자 먹힘기가 파괴되었습니다 아름이 당했습니다 안돼 아 아 걸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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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걸렸어 아 걸렸어 오염패 축하님 감탄에 고맙습니다 아 걸렸어 걸렸어 아 걸렸어 걸렸어 아 아 걸렸어 걸렸어 아 수고하셨어요 재미있었대 재미있었대 아 아 오랜만에 너무 힘들어 재밌게 재밌게 등대했지 뭐 게임이 재밌을라고 하는 겁니다 그치? 오랜만에 재밌었대 아 딜 엄청 많이 넣은거 같은데 나? 딜 1등이 아닐까 아마? 잠개하나님 팬클럽갈 고맙습니다 아마도 딜은 실버 0점이네 아... 블라디가 내 1등을 뺏어갔어 블라디가 잘했구나 블라디랑 나랑 둘이 잘했네 아 아쉽다 베인님이 조금만 또 선방을 해줬으면 근데 또 베인이 선방을 할 수 있는 조합도 아니야 왜냐면 앨리스가 확확 무는 저거기 때문에 베인한테 바로 붙을 수 있는 정글러기 때문에 앨리스가 잘 크는 이상 베인이 좀 프리들 넣기도 좀 그랬어 왜냐면 케일까지도 베인한테 큐를 한 번 넣어버리면 베인은 그냥 녹아버리거든 거기다가 트위치는 은신이 가능하고 트위치가 잘 커가지고 멀리서 베인의 관자놀이를 저격하고 그러다보니까 베인이 좀 딜넣기도 애매한 조합이었어요 어... 그렇게 해서 지게 됐네요 아쉽네요 아쉽네요 아쉽네요